내용은 이게 오늘 아니고 이게 오늘 ai 열풍부터 먼저 다뤄야겠네요. 이 폭풍성장하는 거죠. ai 모델이 1년에 4배 정도 더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이 그냥 뭐 오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정말 다른 나라들인 매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ai 타임스가 아주 뛰어난 취재 기자들이 이렇게 센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톱뉴스입니다. 톱뉴스. 이 톱뉴스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 다루고 여기 보시면 허깅페이스 ai 모델 100만 개 돌파 1년 채 4배로 증가. 엔비디아 12월 초부터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 서버 배송 시작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허깅페이스가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업체 모양입니다. 허깅페이스. 여기는 ai 모델이나 머신러닝과 관련한 그런 개발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일종의 커뮤니티이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모양이에요. 시장 가치가 만 6조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허깅페이스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업체인데 이 업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대부분 개발자들 ai 모델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여기에서 되게 작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가 AI 커뮤니티 미래를 건설하는 AI 커뮤니티 허깅페이스의 초기 한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AI 모델이 100만 개 돌파했는데 1년 사이에 4배 정도 지금 현존하는 여러분들 AI 모델이 고급 저급가 있다 합쳐가 100만 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 작업자들이 활동하는 데가 바로 여기에 허깅페이스라는 그런 커뮤니티이자 또 클라우드 서비스인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AI 모델 개수가 2022년도 이런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수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114만 개 정도가 여러분들 개발 중인 모양입니다. 또 다른 것은 서비스되고 모델이 매월 증가하는 속도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분들 뛰어들었다는 거죠. 인공지능 호스팅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 등록된 AI 모델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 그만큼 1년 사이에 AI 연구와 개발이 크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2016년 챗봇 앱으로 시작해서 2020년 AI 모델을 위한 오픈소스 허브로 전환했고 현재 개발자와 연구자를 위한 도구를 호스팅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경향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야죠. CEO는 라마, 메타에, 젠마, 그 다음에 파이, 플럭스, 미스트랄, 프랑스 업체죠 스타코드, Q1, 스테이플 디퓨전, 그 다음에 엑서 여러분들 AI의 글록 이런 유명 모델뿐만 아니고 99만 9,984개의 다른 모델도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뛰어들어가 여러분들 건강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2023년 또 8월에 25만 개였던 AI 모델 수가 1년 만에 4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모델 수가 매달 기하급 수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 개발에 뛰어든 겁니다 AI 모델의 열기, AI 열풍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엔비디아 매출 외에 AI 모델의 개발자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다운로드 수가 많은 모델은 MIT의 오디오 스펙트로그램 트랜스포머 한번 나중에 들어가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의 시조인 구글의 베타가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허깅페이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1년 만에 등록된 AI 모델 수가 25만 개에서 100만 개 4배 증가했다는 뜻은 뭘 뜻합니까 이렇게 AI씨한테 물어보니까 허깅페이스는 AI 모델과 데이터셋을 공유하고 개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고 허깅페이스의 중요 기능은 AI 모델 공유 플랫폼이고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급격한 성장 시에 1년 만에 이런 4배 정도 AI 모델이 증가했다는 것은 플랫폼이 폭발률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AI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오픈소스 생태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고 생성형 AI 품이 시몰아치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허깅페이스나 회사는 시장 가치가 6조 45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엔비디아가 최신 AI 가속기 SK하이닉스의 고대역품 메모리를 탑재한 블랙웰을 조금 설계착오가 있어서 한 두세 달 정도 늦춰졌는데 12월부터 배송된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이게 배송되면 다시 엔비디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뜰 겁니다 12월 초부터 최신 GPU 블랙웰 서버 배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블랙웰 100, 블랙웰 200 GPU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제공한 8단 혹은 12단 고대역품 메모리를 탑재해서 거기다 CPU를 더하고 거기다 이러면 또 랜드 플래시를 더해가지고 서버를 만들지 않습니까? 서버를 만들어야 그 서버 맹칭이 여러분들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 나오네요 GPU 블랙웰 236개 GPU를 탑재한 이게 이제 AI 서버인 거죠 그 다음에 GPU 72개를 탑재해가지고 거기다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랜드 플래시 CPU를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서버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것이 바로 GB200 NVL 70이네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봤다시피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는 평균적으로 GPU가 서브당 8개 정도 8개 정도가 AI 전문 데이터 센터에는 대개 서브당 8개고 현존한 기술로 37개까지 여러분들 GPU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72개 GPU를 담을 수 있는 서버를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컴퓨팅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 엔비디아가 여러분 출시를 하고 있는 거죠 GPU를 36개는 여러분들 넣는 거니까 36개니까 여러분 그 옆에 36개니까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대개 2개일 때 8개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고대욕풍 메모리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이런 매출이 늘겠습니까 이렇게 GPU 1개당 8개 혹은 4개 정도 여러분들 고대욕풍 메모리 SK하이닉스의 고대욕풍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청바지 장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이제 베인 앤 컴퍼니는 컨설팅 업체로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맥켄지와 함께 AI 시장이 5년 뒤에 5배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배 성장한다는 칩도 여러분들 5배 이상이라면 성장하는 것이고 데이터센트도 5배 이상이 성장하는 것이니까 배선업체부터 시작해야 냉각업체까지 전부가 다 여러분 성장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대를 여러분 맞이한 겁니다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2027년에 1조 달러 1300조 이르는데 2023년에 5배가 넘는 규모로 5배가 넘는 겁니다 데이터센터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I 관련 시장이 매년 40에서 55% 급성장하고 2027년에는 현재보다 5배 규모인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지금은 한 200조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서비스미터 하드웨어를 포함한 AI 시장 규모는 2023년도에 250조 규모고 2027년도에 1000조에 1300조 규모 여기도 이런 중요한 게 나오네요 지금은 기업들이 주로 수요하지만 앞으로는 소브린 AI 정부가 GPU를 살 거다 어제 여러분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3만 개 GPU를 사겠다 각국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더 큰 AI 시스템과 이것을 뒷받침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모간 스탠디가 반도체 개울론을 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한 거죠 대형 데이터센터의 용량이 1기가와트 이상으로 확장 관련 비용은 현재 10억에 40억에서 5년 뒤에는 13조에 33조원으로 극정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기가와트에서 어제 내용을 보니까 5기가와트 하면 3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의 샘 울트만이 백악관에 의해서 5기가와트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미국 전역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5개에서 7개 정도를 미국에 건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했는데 5기가와트가 3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필요한 반도체 칩 등의 공급 애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생산 캡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칩 제조업체의 생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세상이 여러분들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 베인앤캠퍼니의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허깅페이스의 이런 모델 수정가 이렇게 크로척을 하는 겁니다 현장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